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도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도착한 상소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 투자자입니다. 초신자의 행운처럼 처음에는 3종목마다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급등주를 따라가다 보니까 계좌에 마이너스가 많이 보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점에 들어가서 청산하지 못했던 종목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급등주를 따라갔을지 오늘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급등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와이더플래닛 유명 배우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조금 밀렸다가 오늘 다시 반등했지만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에 더 높고요. 덕성 같은 기업도 정치 테마주에 속하는 종목이죠. 매수가가 11,700원입니다. 에코프로도 들어가셨네요. 95만 8천원에 비중을 30%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한국정보인증은 4,920원에 비중이 5%로 조금 소폭 수익 중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급등한 이후에 조금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95만 8천원이거든요. 정재훈 대표님 그래도 2차전지 섹터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이런 수급성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조금 긍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차전지 섹터가 몰상식하게 다 따라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따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가가 96만 원 가까이 좀 된단 말이죠. 비중이 좀 30%예요. 아무래도 아마 예상컨대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거예요. 쉽게 막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주가에 대한 조정은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선반역이 좀 되어진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2차전지가 성장을 계속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2차전지는 성장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만약에 10%나 20% 정도에 따르면 추가 매수로 해서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는 싶은데 지금 비중이 30%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도 일단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매수가 위로는 반드시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조금 작았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비중 30%는 적당한 것 같다. 계속해서 홀딩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와이더플래닛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명 배우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해서 급등세 보여줬고 오늘 시장에서도 또 강세 흐름이 이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또 테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워낙에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최진욱 본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으로 좀 승부를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외국인 기간에 일단 수급이 잡히고 있고 기타 법인이 지금 3일간 계속 매수세는 해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좀 한 차례 좀 슈팅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는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위기 종목으로 지금 찍혀있는 상황인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신고가 달성하는 라인에서 좀 추격으로 따라 붙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이 부근 때부터 지금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건데 일단 지금 제일 베스트는 저는 19,600원대입니다. 여길 만약에 와이드 플리닛이 만약에 이탈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올렸을 때를 전부 다 갭상승으로 올렸습니다. 전부 다 갭상승으로 올렸다는 것은 앞전에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테마성이 꺾이니까 갭상승으로 미뤘던 부분들은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오버행으로 빠지면은 엄청난 급락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첫 번째 지지 요건이 19,500원, 600원대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와이드 플리닛이 19,500원대나 600원대를 지켜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번 좀 전국까지는 도전해보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쪽에 들어온 매물들이 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저는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부근을 좀 지지해준 걸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좀 19,600원대 만약에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고점에서 이렇게 좀 크게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손절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19,6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전도체 관련주들처럼 빠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여기 이탈하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는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성 이슈가 있는 만큼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9,600원 손절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덕성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도 굉장히 높아요. 이지은 대표님 덕성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일단 덕성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굉장히 많이 좀 엮여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있고 또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엮여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 두 가지 다 이슈 모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이하세요. 이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초전도체도 계속해서 지금 소식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가 무너지거나 관련주들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상승 탄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 매수가까지는 무조건 오고 내가 수익을 꼭 반드시 챙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 강하게 탄력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주들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서 아 이번에 탄력 나왔다가 좀 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약간의 손실을 보시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마음고생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전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탄력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꽤 강한 탄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반드시 잘 탈출하셔서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 때문에 속상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인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만 유일하게 수익 중이시고 그래도 저점에 좀 잘 매수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수급 상황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최신욱 본부장님께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정보인증은 더 가지고 가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저는 주가에 계속 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막상 주가가 눌릴 때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지가 않거든요. 보통 지금 앞전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 중장기 입형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이탈하면 한 번 저가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금 위로 돌파해주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 중장기 입형을 돌파해주는 부근대가 와있기 때문에 4,900원을 이타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좀 앞전 신고가라 한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한 번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STO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고 관련자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일단 지금 매집력이 굉장히 잘 되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홀딩을 유지하셔가지고 좀 크게 이쪽에서라도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국정보인증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종목 포트폴리오 계좌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